연가씨가 두 마리인가 보다 물속에 있으면 연가씨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물에서 나온다 연가씨가 몇 개 나왔어? 두 개요 사마귀는 자기가 살 수 있겠네 그냥 엉덩이만 덮어 그래서 자꾸 오빠로 갔어요 이제 다 나왔을 것 같은데 우와! 용마씨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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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는 빨리! 쟤는 빨리 자연으로 풀어줘야 돼 아니면 쟤는 뭐에서 사는 동물이라고요?